예전에 한 구단의 코치로 계셨던 일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결국에 그때 당시에 감독님과 불화가 있으시면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 고래와 야구잖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이건 야구 아니야. 내가 아는 야구는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이건 틀렸어. 우리가 국제 경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된 야구의 모습을 보면서 한 40년 야구 보신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야구야. 이건 컴퓨터 게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야구가 맨 처음 시작된 100년 전과 지금의 야구가 얼마나 같냐. 진짜 다른 종목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기나긴 지구의 역사에서 몇 초 살고 있으면서 이걸 하루로 따질 때 몇 초 살고 있는 인간이 그렇게까지 평가할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은 변화하고 변하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야구도 변하고 있는데 이건 안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건 있죠. 저는 이거는 인정해요. 최근 변화의 폭이 지난 한 10년, 20년, 30년보다 워낙 크긴 합니다. 너무 큽니다. 정말 최근 들어 야구가 정말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자동 고의 사고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손을 내게 하면 바로 자동 고의 사고 보내잖아요. 타자. 옛날에 이제 한 7, 8년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이걸 도입할 때 메이저리그 미국 언론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투수가 그 공 4개를 빼서 던지는 것 하나하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심리적 동요구 변화가 있고 그 안에서 가끔 스틸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홈스틸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걸로 빼앗아버렸다. 이 재미를. 그러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자동 고의 사고 이거 생긴 것 같고 비난하는 목소리 없잖아요. 완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이제 아예 일어나서 경원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렇게 딱 포스가 나갑니다. 그냥 나가다가 빠울 나온 상황에서 뭐 하다가 했는데 쓰리 볼에서 갑자기 포스가 앉아가지고 가운데 받아버리고 이거 하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뺀다고 뺐는데 이게 포스 넘어가버려가지고 주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드라마하고 스토리인데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동 고의 사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 또한 재미고 또 하나의 희미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인데 이거 삭제시켜버렸다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래와 야쿠잖아요. 거의 미국이니까 그러진 않았겠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 이호준 코치님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를 조금 더 타이트하고 다이나믹하고 좀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확 집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될 것들은 있는 거죠. 그냥 선수들한테 빨리 던져 빨리 뛰어 뭐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는 사실 아니니까요. 그래서 경기 시간을 단축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나온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부터 지금 난리 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피치클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피치클락이 떨어지는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고 했는데 지금 KBO와 KBO의 입장은 메이저리그와 동일하게 간다. 동일하게 간다. 그러니까 이전 플레이가 끝나자마자 바로 20초가 떨어져 나간다. 진짜 빡센 겁니다. 이거 진짜 빡센. 지금 메이저리그는 주자가 있을 시에는 20초 주자가 없을 시에는 15초 안에 투수가 투구 동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구의 샤클락은 아닙니다. 농구의 샤클락이 손에 떴을 때 삐 울려야 인정인데 지금 야구의 메이저리그 피치클락은 투수가 투구 모션에 들어가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 투수면 왼쪽 다리가 뜨는 순간 투구 모션에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농구의 이런 24초 바이올레이션보다는 조금 넉넉하기는 너그럽긴 한데 그래도 이 또한 굉장히 빠른데 메이저리그는 이미 이 피치클락 뽕에 차버려가지고 2024년도부터는 18초로 20초에서 18초로 또 당긴다고 합니다. 거의 욕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네. 진짜. 근데 효과가 너무 컸거든. 근데 이게 이거를 하면서 사실 경기 시간도 한 30분이나 30분씩 줄었죠. 줄었죠. 그리고 투수술이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자기 호흡으로 못 던지니까.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EPL 보고 뭐야 이거 두 배속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못 봐요. 다른 거 못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야구 팬들은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죠. 미국 야구의 메이저리그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팬층이 팬 연령대가 너무 높다. 너무 높다. 그러니까 더 이상 10대 20대들은 야구를 보지 않는다였는데 피치클락을 한 올해 2023년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어요. 10대 20대 시청자 수가 늘었고 야구장 입장 비용 중도 늘었고 전반적인 야구 관객 수와 야구장을 찾는 관객 수와 시청률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긴 커녕 더 박차를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보고 있으면서 KBO 입장도 산업적으로 이게 맞구나라는 판단도 있겠지만 어차피 결국에는 국제대배 다 이걸로 간다. 그렇죠. WBC를 또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런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메이저리그가 해버리는 게 WBC에서도 이어지니까 어쨌거나 지금 야구에서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는 WBC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보고 WBC가 가서 완전 조금도 못한 상태로 망하느니 그래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게 좀 기대돼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은데 KBO 리그 평일 경기 시간이 6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7시에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회사가 끝나고 나서 야구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경기 시간이 3시간 8분, 9분 이런데 피치클락이 적용이 돼가지고 메이저리그처럼 우리나라도 30분이 줄면 우리도 평일 경기 7시에 시작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찾을 수 있잖아요. 평일에. 우리가 6시 반으로 시작했던 이유가 예전에 그 스포츠 신문은 마감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거 돌리는 시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때는 경기 시간이 2시간 40분, 50분 90년대에는 짧았어요. 경기 시간이. 만약에 신문사 그 사정이 없었으면 충분히 7시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야구가 길어지면서 야구를 오래 하면서 이제는 신문사 마감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야구가 기니까 대중교통 끝나는 시간이 있고 서울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방구장 가면 대중교통 시간 때문에 어쩌없이 야구를 다 못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6시 반이 된 건데 만약에 경기 시간이 30분 줄었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30분 뒤에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KBO 리그 관중수에 있어서 가장 난제는 저는 평일 경기 6시 반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거기에 오려면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포기하거나 혹은 회사에 뻥을 치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게 반차, 반 반차를 내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1년에 144 경기인데 이렇게 반차 내면 그냥 바로 잘립니다. 그러니까 잠실 부장에서 회사에서 잠실 부장까지 30분 걸리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6시에 퇴근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 곳이 합정동이거든요. 합정역에서 걸어서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합정역 하면 또 이게 교통이 여지입니다. 그렇죠? 교통이 여지예요. 여기 2호선, 6호선 가죠. 바로 옆으로 가면 공항철도 댕기죠. 이런 데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우리 PD님이 6시에 딱 퇴근해가지고 자국을 보러 가면 200까지는 못 보는 거야. 그렇죠. 거의 시작하면 3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려니까 또 2회 못 보는 건 아깝지. 갔더니 오늘 선발 투수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갔더니 헤드샷 나오고 바로 나가있지. 그러면 진짜 돌아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좀 7시로만 하면 그렇죠. 해도 갈만한 거예요. 더 많은 관중들이 야구장을 찾을 수 있는 여권이 되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다고 봐요. 피치클락으로 인해서 이제 당장 7시로 가진 않겠지만 효과가, 결과가 정말 메이저리그처럼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도 7시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간을 줄리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빨리 끝났네? 많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치클락을 또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피치클락이라는 게 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제 베이스의 크기 이 얘기가 있어요. 베이스 커지는 게 뭔데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메이저리그는 정말 그야말로 뜬공혁명만큼이나 큰 혁명이 생겼으니 바로 뛰는 혁명입니다. 지금. 정말 도르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원 봐도 작년 12개에서 올해 38개였나요? 그러니까요. 배 이상이 확 뛰었잖아요. 김하성 선수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유리하다. 확실히 유리하다. 일단 피치클락으로 인해서 견제수 제한이 생겼죠. 그렇죠. 3개를 못합니다. 이제 견제구로 투수가 한 주자한테 견제구로 3번 못 던집니다. 2개까지밖에 안 돼요. 3번째 던졌는데 만약에 그냥 돌아와서 세입이 되죠. 그럼 자동출로 그렇기 때문에 견제수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투수가 마음대로 주자를 묶을 수가 없고 없다. 그리고 베이스가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와 베이스 누상의 거리가 짧아진 거죠. 그렇죠. 짧아졌죠. 그리고 좀 슬라이딩 테크닉이 선수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더 도루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이 또한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버렸군요. 메이저리그가 일단 도루 성공률이 평균 도루 성공률이 80%가 넘었어요. 작년에는 75%였는데 80%가 넘으면서 80%가 넘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하잖아요. 도루 성공을 몇 퍼센트나 해야 이게 이익이냐. 그런데 대충 70에서 75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만 리그 전체가 80%가 넘는 거면 리그 전체 2대0이 아직 뛰어야 돼요. 평균이 80%는 뛰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죠.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이제 메이저리그가 30개 팀인데 30개 팀 중에 31 팀이 팀도루 100개가 넘었어요. 21 팀이 21 팀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 총 도루 수가 3502도루 그 작년 2022년도에는 2486도루였는데 올해 3502도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런 혁명이 사실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못했던 게 뜬공 혁명과 반대 혁명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또 스몰볼이 강화된 거죠. 스몰볼 측면이. 야 그거 도루 했다가 죽으면은 얼마나 손했는데 그걸 뭘 뛰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 방에 그냥 도루게 해줄게. 이걸로 갔다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야 네가 반드시 장타를 친다는 보장이 어딨지. 내가 뛰었더니 살겠던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메이저리그가 갈수록 인플레이 상황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타는 많이 나오고 홈런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뭔가 다 멈춰있어. 그렇죠. 야구 자체가. 야구는 어쨌든 공이 그라운드 안에서 움직이고 주자가 뛰고 수비수들이 움직이고 주루플레이 상황이 나오고 릴레이플레이가 나오고 이런 좀 다이내믹하고 액티브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항상 서 있는 스포츠인데 더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메이저리가 고민한 부분이 그러면 좀 더 다이내믹한 경기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부상도 좀 줄여보자. 줄여보자. 베이스가 커지면 어쨌든 수비수와 주자가 충성하는 경우도 줄어들잖아요. 공간이 넓어지니까. 공간이 넓어지고 수비수도 예전에 이만큼만 막으면 됐던 게 이걸 다 커버해야 되니까 이렇게 눕지 않는 이상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는 충돌이 위험도 훨씬 더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노린 거죠. 부상 방지와 다이내믹한 플레이. 그런데 의도대로 그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KBO는 어떤가. 우리 KBO가 예전에 이종범 이대영 이 시대 전준호 대도들의 시대 이때는 진짜 나가는 띄었고요. 다 살았습니다. 정말 발이 다 못하다라든지 뭐 이러면서 사실 그렇게 있으면요. 경기 볼 때 집중력이 그러니까요. 올해 LG 팬들이 이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이 죽긴 했지만 누가 출루를 하죠. 그러면은 집중도가 확 올라갑니다. 약을 볼 때. 또 뛰겠지? 또 뛰냐? 또 뛰냐? 언제 뛰냐? 또 죽었다. 살까 죽을까? 그러니까 그 살까 죽을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약을 보면 집중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메이저리그가 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확대된 베이스는 이미 다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KB에서 수입을 했고 1월부터 다 야구장에 설치를 할 거고 갖고 다 캠프를 가잖아요. 거기에 다 전달할 거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 기존의 베이스와 새로 수입한 이제 더 커진 베이스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나가는 이 사진. 이 정도입니다. 붙여놓고 보면은 꽤 차이가 많아요. 꽤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초슬로비드로 보던 비디오 판독을 생각해 보세요. 이 차이보다 훨씬 작은 차이에서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디오 판독이 들어갈 뻔했던 게 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세입이 많아진다는 얘기. 맞아요. 진짜 슬라이딩 잘하는 선수들은 그렇죠. 엄청 유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 그리고 뛸 것을 준비했던 팀들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더 많이 뛸 것 같아요. 이번 캠프에서 주루 연습 도루 연습 엄청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다면 뛸 수 있는 선수가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생기겠죠. 사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발략우 시대가 있었잖아요. KBO 리그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이대영 그러니까 이대영 선수가 예전에 저랑 현역 때 얘기할 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봤을 때 이대영 선수와 김주찬 선수가 지금 마지막 날까지 도로완 경쟁할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자기가 목숨 걸고 했대요. 그때는 정말 경쟁심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묘미거든요. 야구로 보는 한 해의 즐거움이니까 지금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대도가 누구냐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만큼 많이 안 뛰기도 하고 많이 안 뛰기도 하고 그리고 대도라고 도로완을 먹었는데 숫자가 맞아요. 우리가 막 70개 밖에 보다가 30개 30개 많아야 40개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아마 올해 도루자가 내년에는 도루 성공으로 바뀔 가능성도 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올해 불나방 작전이라고 많이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 LG 트위스처럼 막 다 뛰었잖아요. 그 선수들이 성공률도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성공률이 많이 높아져버리면 어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구단들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이 구단들도 야! 뛸 수 있는 애들 다 추려가지고 뛰어! 이게 시작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LG가 2023년도에 166도루로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성공률은 그런데 많이 낮았어요. 60%대 초반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는 규정으로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예상을 해보면 200도루도 가능하지 않을까? 팀도루? 만약에 그렇다면 올해보다 좀 더 시도하고 좀 더 살고 그렇다면 200도루도 가능할 텐데 200도루라는 건 진짜 사실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팀도루 숫자입니다. 원래대로만. 그래서 저는 더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야구가 더 다이내믹해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또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좀 생각해 본다면 투수들의 입장에서는 피치클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자가 뜁니다. 현재도 두 번밖에 못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슬라이드 스탭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멘탈 좀 왔다 갔다 하고 원래 루틴 길었던 롯데의 마무리 투수 같은 경우 이거 하셔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롯데 팬들이 몰래 머리 자르고 온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런 것들이 슈슈슈슈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 구단의 각 코치들이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들이 자기의 분야에 어떻게 올 것인지를 고민을 할 것이고 대비해야죠. LG가 LG가 2000에 올해부터 미리 피치클락 설치했잖아요. LG도 해봤는데 쉽지 않대요. 쉽지 않대요. 투수들 입장에서 보면 피치클락 이게 정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시점을 후반기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수와 관련해서 이 투수 적응과 관련한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해요. 하긴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2군에서 먼저 해보고 원래 1군 적용을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갔다가 부작용 때문에 뭐가 아예 진행이 안 돼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섣불리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서 네가 망할 일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부담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연습은 훈련은 분명 필요해 보이긴 해요. 맞습니다. 시간 떨어지는 타이밍도 일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규정은 있어요. 스피드업을 위한 10초 12초 다 있는데 경고 한 번 하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 돌아보니까 다 다르대요. 시작하는 시점이 쟤는 시점이 쟤는 시점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밀하게 제대로 공평하게 적용을 못해왔다. 그렇다면 이거 나중에 피치클락 떨어지는 시점이 아까는 좀 빨랐는데 지금 좀 늦었다. 이러가지고 비디오 판독하고 그러려면 그러니까요. 이걸 정말 잘해야 됩니다. 쉬운 변화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네요. 그러면 전 플레이가 끝나는 시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시뮬러이션 다 돌려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장타 나왔을 경우에 플레이 떴을 때 땅볼일 때 볼 빠졌을 때 다 이거를 해봐야 할 텐데 쉽지 않겠는데 이거를 정말 정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심판위원회에서 12월 초에 이천에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지금 좀 너무 큰 변화라서 이거를 빠르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언젠가는 할 변화라는 거는 그렇죠. 그것도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KBO와 각 구단 관계자들은 올해 2023 시즌에 MLB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고 어느 부분이 좀 힘겨웠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를 좀 빡시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빡시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심판분들이나 다른 관계자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숙지가 돼 있지 않으면 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가끔 보는 또 하나의 진기한 장면이 있으니 10회 초가 되면 쟤네들은 왜 나가 있는 겁니까? 바로 승부치기 이 승부치기라는 말 때문에도 사람들이 야 이거 축구도 아니고 무슨 승부야 진짜 야 그 뭐야 타임업이 없는 경기의 묘미가 야구인데 이런 생각도 가지시고 있고 피치클락이랑 지금 베이스 확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야구 보수주의자분들은 고래와 야구잖아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름 근거들이 있으세요. 여기서 그래서 안타를 쳤다 쳐 타점 들어왔어 그럼 이 타점이 다른 타점이랑 같은 타점이야? 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럼 얘 득점 줄 거야? 그리고 투수는 그럼 억울하잖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지금 메이저리그는 승부차기라기보다는 약간 스부차기 정도를 하고 있죠. 무사 1우로 놓고 시작을 하는데 1, 2루는 아니고 무사 1우라서 좀 딜레마는 있죠. 왜냐면 안타 하나면 들어오니까 1, 2루였으면 거의 아마 번트 돼가지고 2, 3루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점 뽑는 식으로 그리고 이거 하면 3점 채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하고 근데 이제 2루만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위 타선에 걸리면 그래도 번트 돼가지고 3루에 놓고 한지만 뽑는 식으로 갈까? 상위 타선이면 뒤에 타서 라인업이 좋으니까 그냥 강공으로 갈까? 그렇죠. 선택지가 생기는데 메이저리그는 이제 이거를 코로나 시국에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무제한 연장전을 해버리면은 그만큼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오래 있고 그러면 코로나19의 노출이 감염 노출이 위험성이 커지니까 더 이상 메이저리그는 원래 무제한 연장이잖아요. 무조건 무승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승부를 갑자기 만들 수 없는 거고 무승부가 없는 리그에서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이 고래와 야구전 그걸 더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는 무조건 미국 스포츠는 무가 없어요. 무가 없죠. 이기거나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한데 여기서 또 무제한으로 해버리면 너무 위험하다 해서 만든 게 승부치기였고 2020 시즌 단축 시즌에 그러면서 이게 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승부치기 있느냐고 괜찮아 이렇게 여론이 된 거죠. 메이저리그는 그래서 무사 1위로 놓고 시작하는데 KBO 리그 또한 이것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다만 무사 2루냐 무사 1, 2루냐는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무승부가 없어집니다. 자 이게 또 굉장히 큰 변수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각 팀의 불펜을 만드는 것과 운영하는 법도 완전 바뀔 거고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1점 내릴 거야 2점 내린 작전으로 갈 거야 또 이제 많이 바뀌실 것이고 그러니까 감독이 정말 어떻게 보면 냉정한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요소가 또 생기는 거죠. 또 생기는 거죠. 이때 왜 번트 됐어? 이때 왜 강봉 안 했어? 메이저리그 보면요 10회 초에 1점 내고 10회 말에 2점 뽑아가지고 끝난 경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야 왜 그때 번트를 대가지고 왜 1점만 뽑았어? 대거나 말거나 우리도 2점을 갈 생각 했었어야지 다득점으로 갔어야지 그러니까 감독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제 연장을 가면은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는 프로리그에서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리그에서 우리 리그 안에서의 자료는 없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도 거의 한계가 있고 진짜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감독들은 그래도 무승부가 없어지는 거는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 들어가면서 참 이 무재배가 이게 사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경기 시간 단축도 만들어지긴 했어요. 연장을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계속 동점이 12회까지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어쨌든 결과가 나오니까 물론 13회, 14회, 15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승부가 없어지고 승부치기라면 연장에서도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올라가니까 높아지니까 경기 시간 단축도 단축도 된다.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 PD님이 84년 최동원을 본 적이 없으신 진정한 MD세대인데 이분도 지금 카메라 뒤쪽에서 아니야. 이거 야구 아니냐 지금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오랫동안 역을 봤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이저는 안 그랬겠어요. 아까 뭐 이것도 그 난리를 폈는데 난리가 났었지. 근데 아니 한 번만 보세요. 봐주세요. 했더니 좋은데? 이런 반응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깔끔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을 하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있어야죠. 심판분들도 정신 바짝 차이셔야 될 거고 심판분들 얘기 나왔으니까 AI AGS 자동 볼 스트라이크 그것도 있습니다. KBO는 아니 전 이거 조금 무모해 보여요. 저도 무모해 보여요. 아니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이걸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메이저리그까지가 안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KBO는 이것까지도 지금 1군 리그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재미있는 게 이거 같아요. 3월 달에 바저스와 샌디에이고가 고초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 메이저리 장비 다 넣는대요. 아 그러면 진짜 그때 각 구단 가가지고 이거 뭐 공부하느라고 난이 나겠네요. 진짜 지금 심지어 더그아웃 락커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메이저식으로 딱. 그래서 키움 선수들도 굉장히 등급받고 더 좋은 거는 키움 원정 3루치 락커름 이 또한 메이저리그 다 바꿔요. 안 그래도 여름에 다들 고초 가고 싶어 했었는데 지금 더 가고 싶어 빠지겠네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더그아웃 락커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오탄이나 또 이번에 야마모토 선수 같죠. 김하성 선수 오죠. 이런 선수들이 락커름 중에서 어떤 걸 썼는지를 잘 봐놨다가 선배들이 그걸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이거 오탄이가 쓰던 거면 다 내 거다. 그러네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어쨌든 그거 메이저리그 식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도 진행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공교롭게도 내년 2024년에 딱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우리도 이렇게 할 건데 그걸 하는 걸 직접 보고 바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 이게 메이저리그는 일단 트래킹 모든 ABS 시대의 핵심은 트래킹 정비입니다. 코크아이를 기반으로 한 메이저리그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도 얘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는데 그 트래킹 데이터 업체와의 계약의 난항을 겪으면서 KBO가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호크아이가 최신 기술이고 메이저리그가 사용하는 기술인데 호크아이는 소니에서 일본 기업 소니에서 만든 소니가 특허을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KBO는 이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호크아이와 계약을 맺어서 메이저리그의 최신 시스템을 들여오고 싶어 했어요. 문제는 소니의 입장입니다. 딱히 한국 야구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크아이 전담하는 직원도 한두 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호크아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끝입니다. 딱히 욕심이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호크아이에 대한 수요가 야구는 정말 일부분이고 축구에서 넘쳐나요. 월드컵도 호크아이로 했거든요. 트래킹을. 그래서 축구는 정말 어마무새 사실상 전세계 모든 국가 하고 있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후에 중국에 있는 수백만 천 개 축구장에 호크를 다 깔아달라고 했대요. 중국에서. 소니는 지금 중국에 거기도 하기도 버거워. 한국을 보고 있을 여유가 없어. 그 꼴랑 야구장 10개 있는데 와가지고 뭐하겠다는 말이죠. 그래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맞는 최신식 기술을 KBO도 들어오고 싶은데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최초의 완벽한 메이저리그 시설이 들어가는 게 3월 고촉도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기계가 이걸 판정을 내려주면 여기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못 믿으면 진짜 그러니까 이거죠. 스트라이크와 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 호크하이 시스템 메이저리그의 트래킹 시스템을 보면 공이 지나가는 걸 3D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줘가지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나갔는지 아닌지 이게 공 하나하나에 대한 증빙 자료가 돼요. 그렇죠. 우리도 ABS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공 하나하나 트래킹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이렇게 지나가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했다. 지나가지 않아서 볼 판정을 했다. 이거에 대한 걸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ABS 시스템 마이너리그 룰북을 보면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 그거잖아요. 키 큰 타자, 키 작은 타자. 기준이 뭐냐면 서있을 때 타자가 서있을 때 오른손 타자면 여기에서 무릎까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냐면 타격타자 들어갈 때 그냥 서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러면 이때가 최하단과 최상단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이제는 세세하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기계가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타자가 타격 준비에 제대로 들어갔을 때 이때 위아래를 딱 잡아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타격 준비를 이렇게 하는 선수들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거는 또 있더라고요. 또 그 선수에 대한 또 막 대외교정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키가 크고 작은 거에 대한 차이도 반영을 하되 타격 자세 또한 반영을 해서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리그까지만 하고 있고 메이저리그까지 못 올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증빙 자료가 제출이 됩니다. 걸렸어요. 그런데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가상의 3D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위로 쭉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5면체죠. 6면체로 돼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아무데나 걸리면 스트라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팬분들 답답하신 분들 포수들이 덮밥하면 답답하시잖아요. 저걸 이렇게 잡아 올려야지 스트라이크 줄까 말까 덮밥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공격이 스트라이크가 엄청 나온다는 거야. 커브 같은 게 그러니까요. 분명히 바운드 됐는데 그런데 끝에서 걸려가지고 스트라이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구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게 처음에 100년 전에 야구와 지금 야구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런데 처음에 그 가상의 스트라이크 공간에서 우리가 쭉 야구가 오면서 중계를 보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약간의 관습법 같은 게 머리에 생긴 거지. 우리가 보는 스트라이크는 변화곤 한 이 정도 속구를 한 이 정도 해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거를 원래 야구로로 봤더니 이건 보리였고 이건 스트라이크였네 반대네 이런 경우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과연 지금까지 해온 야구와 이 ABS 시스템이 통용이 돼가지고 바뀌는 야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요. 개막 전부터 이걸 딴 하고 적용을 했어. 그러면 모두가 홀로 내빠질 거예요. 폭동이 날 수도 있습니다. 타자는 자신의 줄을 다 받들여고쳐야 되고 투수는 자신의 던지는 스타일이라든지 로케이션을 또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폭동이 팬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감독, 고치, 선수, 프론트들이 나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또 이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자. 이래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ABS는 좀 KBO도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 저쪽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충분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서 인정할 만한 동의가 바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적응도 좀 됐을 때 그랬을 때 돌아와야 프로야구의 팬분들이 이걸 보면서 끄덕끄덕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2024 시즌이 시작일 뿐이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거는 그냥 일어나기로 운명적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이며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올 것이며 얼마나 잘할 것인가 이것만 남은 거니까 우리도 오래와야 구전하 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변화하는 야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깜짝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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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